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전문과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글로벌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수면보호흡이란게 한국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인은 안생기는 것도 아니고 남녀 노소 관계없이 어떤 조건이 되면 수면보호흡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전에 오셨던 미국인의 사례를 들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면보호흡증 치료원 기본은 양학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뚱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150kg나 기본이고 180kg 200kg 나가는 사람들이 굳이기 쓰다보니 수면보호흡증 동안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한다거나 구강장치 정도로는 약하죠 수술을 해도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양학기와 구강장치를 같이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연구소에 방문한 이분은 워낙 얼굴도 작고 차격도 작고 그래서 양학기는 해당이 아닌데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작을 했던 구강장치를 하고 있었고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게 보험정이 된다는 거였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에 수면보호흡증 치료를 위해서 구강장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장치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했더니 수면검사는 별도로 하고 그냥 장치 제작비만 보험을 받아서 6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제작기간이 무려 3개월이 소요된다는 거죠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손상이 있어서 한국에서 그걸 맞추러 간다는 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알아보니까 가장 유명한 바이오가드를 알게 되었고 방문을 하셨던 거죠 장치가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살 정도로 심각한 중증이었기 때문에 손상된 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더 심하게 부서질지 모르기 때문에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 부분의 원인 역시 구강이 워낙 작았다는 거죠 기도도 되게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 구강이 작고 문제였냐면 요만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보다도 작아요 이거는 제 거 구강 모형이에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정말 심각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여기다 딱 넣어볼게요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도 꽉 차죠 제 모형은 엄지손가락 하나로 넣었는데 아주 여유롭죠 이렇게 구강이 워낙 작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숨쉬는 게 문제 같지만 잠에 들기만 하면 숨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는 게 힘들고 숨 쉬는 게 힘들어서 보통의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체격이 작았어요 미리 이거를 좀 치료했다면 키도 지금보다 훨씬 컸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 입이 꽉 찰 정도로 아주 불편해 보이는 거를 잘 적응해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제품 자체 부피가 워낙 커서 가뜩이나 구강이 작은 사람인데 입에 이렇게 끼고 있으면 좀 안쓰러울 정도로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앞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래에서 연장이 되어서 턱을 내민 상태로 앞니에 걸려서 뒤로 안가게 해주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입이 이렇게 푸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봉처럼 하나 입 속에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벌리면 코 안쪽이 좀 확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 숨 쉬는 게 조금 열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굳이 장치하지 않고 비강 확장기를 통해서 별개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부피감을 키울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혀 아래로 집어넣어서 혀를 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악세세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구강이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혀가 커서 뒤로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혀를 받쳐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혀를 밀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더 뒤로 가는 효과가 생긴다면 괜히 불편하게 하고 효과는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희도 혀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일명 저희가 S, 슬립, R, 리테이닝, T, 턱 자는 동안에 혀를 잡아주는 장치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도 있거든요 이처럼 제품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차이가 있지만 인분적인 원리 턱을 앞으로 당겨서 기도를 열어주고 혀가 뒤로 처지지 않게 해주고 코가 확장 뒤에서 호흡량을 늘려주고 하는 개념은 다 같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구현시켜서 사용자가 더 편하게 하고 내구성이 좋고 효과를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기 불편하고 힘들고 잘 부서진다면 의미를 반감할 수 있는 거죠 보험받아서 600만 원이 나는 구강장치를 쓰고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이 제품을 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 이 장치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특히 혀를 받쳐주는 게 불편하니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는 거예요 입으로 숨을 계속 쉬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악세사리들이 점막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물을 마셔서 그거를 불려서 빼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그냥 무심결에 뺐다가는 이 달라붙은 떨어져 나가서 피가 날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사용하기 불편한 것을 쓰고 있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런데 우리 바이오가드를 끼고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없었고 효과 또한 아주 훌륭해서 자기는 정말 100%, 1000% 만족하고 미국에 안 가고 한국에서 했던 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는 말을 와이프를 통해서 들었을 때 여기 보면 K-방역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구강사비평 기도 확장기 또한 K-바이오가드가 세계의 표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상담 신청을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의학 수면 정권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